2021년은 메타버스의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만남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한 AR, VR 등 각종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메타버스와 상관없어 보이던 기업들까지 메타버스에 뛰어들면서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로 디즈니가 아닌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포트나이트를 꼽았을 정도로 본격적인 메타버스 콘텐츠 경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세계를 확장해 나갈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T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 싸이월드가 귀환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없어질 뻔했던 싸이월드가 202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6월에 출시한다는 모바일 버전인데요. 단순히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모바일 화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예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싸이월드 안에서 사용하던 화폐인 도토리를 대체할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따로 상장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활동까지 가능하게 하는 진짜 메타버스를 만들어 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싸이월드의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찌감치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요소인 아바타와 방 꾸미기를 선보였던 싸이월드인 만큼 이를 활용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갑자기 왜 싸이월드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메타버스의 콘텐츠 확장성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례들로 포트나이트, 로블럭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럼 메타버스는 게임인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주로 게임을 언급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메타버스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들이 주로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위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메타버스의 기본 조건은 가상현실의 여러 캐릭터, 즉 아바타들이 상주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익숙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게임이 지금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는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회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게임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포함하냐? 어느 범위까지가 메타버스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오가는데요. 의견에 따라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처럼 오프라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O2O 서비스까지 모두 메타버스로 봐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자주 볼 수 있는 XR, VR, AR 등을 이용한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기술을 위해서 작동하는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게임 콘텐츠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게임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메타버스로 인정되는 몇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게임과 같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삶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서비스, 즉 라이프 로깅에 초점을 맞춘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는 게임처럼 레벨을 올리고 퀘스트를 완수하는 그런 목적은 없지만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듯이 매일 접속을 해서 아바타를 꾸미고 친구들을 만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생성한 또 다른 나의 삶을 꾸미기도 하고 현실 세계의 삶을 가상세계에 업로드하기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싸이월드가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역시 이런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의 일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시 예정인 또 다른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준비 중인 가상현실 커뮤니티 호라이즌입니다. 작년부터 비공개로 베타 테스트 중이라는 호라이즌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세계를 탐험하며 친구를 사귀는 서비스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친구와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거나 집을 짓거나 가벼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이즌은 페이스북의 VR 머신인 오큘러스 시리즈와 결합해서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두 서비스가 기대작이라면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손잡벌되는 회사 네이버 제트의 3D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입니다. 많이들 쓰시는 그 카메라 앱 스노우가 네이버의 자회사이고 그 자회사에서 내놨던 서비스가 제페토인데요. 이 서비스가 너무 잘 돼서 네이버 제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됐길래 분사까지 했느냐면요. 2018년 8월에 출시를 했는데 2019년 상반기까지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90%가 해외 이용자이고 또 이용자의 80%가 제트세대라고 합니다. 전에 설명드린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의 가입자를 뛰어넘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국내에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를 언급할 때는 꼭 언급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 제페토는 자신의 모습을 본딴 3D 아바타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이를 바탕으로 아바타를 생성해주는데요. 눈 크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이목구비를 조정해서 꼭 맞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해서 아바타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 완성된 아바타를 조정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명 이상이 모이면 제페토 세상 안에서 가벼운 미니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간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템플릿을 바탕으로 지형 지물은 물론 공간 안에서의 달리기 속도와 점프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완성된 3D 공간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친구들의 아바타와 함께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 위를 뛰어다닐 정도로 빠르게 달리면서 술래잡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마치 게임 같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기획사나 기업에서 아예 홍보를 위해서 별도의 3D 공간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엔 블랙핑크가 신곡 아이스크림을 선보이자 캐릭터가 방문해서 블랙핑크 멤버들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무대를 3D 웹으로 구축하기도 했고요. 힙합 가수 다이나믹 듀오가 소속된 아메바컬처 역시 회사 차원에서 별도 공간을 만들고 소속 연예인들의 아바타를 배치해서 팬들이 공간을 찾아오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르네상스를 테마로 제페토 세상 안에 가상 미술관을 열었다고도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당시 예술가들의 작품 총 69점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아바타를 조정해서 미술관을 찾아서 감상하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메타버스스러운 전시회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제페토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트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아바타들이 입는 옷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은 유료화폐인 잼으로만 거래가 되는데 최소 2잼에서 최대 50잼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1잼이 한 100원가량이 되니까 옷 한 벌당 최대 5천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죠. 작년 3월에 이 기능을 오픈했는데 오픈 한 달 만에 2만 벌이 넘는 옷들이 디자인됐고 월 순수익으로 300만원을 달성한 유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장난 정도로 여겨졌던 아바타 꾸미기가 메타버스와 만난 덕에 최소한 부업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구가 된 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싸이월드, 페이스북 호라이즌, 네이버, 제페토 모두 게임은 아니지만 소셜네트워킹 기능만으로도 성공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게임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서비스가 일상생활, 경제,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이런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 공연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카스의 포트나이트 공연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BTS의 빅히트, 블랙핑크의 YG, 트와이스의 JYP 등으로부터 총 175원의 투자를 받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는데요. 5천만 명이 몰려서 블랙핑크 아바타를 만나고 함께 사진을 찍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JYP 역시 소속 가수인 트와이스와 잇지의 뮤직비디오를 제페토 버전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면서 협업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제페토 안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히트는 BTS의 캐릭터 프랜차이즈인 BT21을 활용한 아바타용 의상이나 액세서리 제품들을 내놓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NC소프트가 시작한 유니버스 역시 이런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사전 예약에만 수백만 명이 몰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유니버스는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입니다.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이용자들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세계를 탐험하고 관계를 맺는 서비스는 아닌데요. 대신에 NC소프트는 캐릭터 스캔, 모션 캡처 등 게임 제작에 이용했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플랫폼에 참여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캐릭터를 제작했는데요. 이용자들은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나 화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원하는 아티스트와 이용자가 직접 통화하는 것 같은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메타버스 공연 스타트업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역시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한 메타버스 콘서트를 선보이는데요. 존 레전드, 위켄드 등의 팝가스는 물론 민지 스털링과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공연에 참여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리 녹화한 것이 아니라 가수는 스튜디오에서 평소처럼 공연을 하면 모션 캡처 카메라가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변환해서 웨이브 내에 공연장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나타난 가수의 아바타가 실제 가수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면서 노래합니다. 이 공연에 관객들은 아바타의 형태로 참여하는데요. 가수들은 이 아바타의 반응을 보면서 손을 흔들거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분위기를 살리죠. 이처럼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하거나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이끄는 두 축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습니다. 엔터 산업이 메타버스 흐름에 중요한 축이 되는 이유는 확장성, 제트세대, 팬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확장성을 보면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앞서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 팬사인회에 5천만 명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연시설이라고 하는 잠실 주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최대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 제약이 없이도 현실보다 더 화려한 무대를 꾸밀 수 있는 메타버스에 엔터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제트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10대이고요. 게임과 엔터 산업의 주소비층 역시 이 제트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제트세대는 메타버스에 거부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낄 정도라고 하니 이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당연히 메타버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팬덤입니다. 아무리 쉽고 편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함께 나눌 무언가가 없으면 하나의 세상, 정말 유니버스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그들을 따라하면서 생기는 강력한 팬덤이 이 메타버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게임도 퀘스트라든지 보스 레이더와 같은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의 인터넷이라는 문구답게 메타버스의 파급력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 온라인 콘텐츠를 결합하거나 공급하는 사례는 너무 많죠. 포트나이트에서 있었던 BTS의 뮤직비디오 상영 이벤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오프라인 제품을 디지털화해서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기업들인데요. 패션업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엔 아바타가 필수 조건이고 각자 개성에 맞게 아바타를 꾸미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이다 보니 패션업계에서 자사 제품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과 협업을 해서 게임트 캐릭터를 꾸미는 스킨을 루이비통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또 롤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 케이스에 루이비통의 구유 디자인을 새겨넣기도 했고요. 구찌도 모바일 게임 테니스 클래시의 캐릭터용 옷과 신발을 선보였고요. 최근에는 제페토와 협업해서 아바타용 패션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현실 세계의 구찌 제품들과 똑같이 생긴 물건들인데 가격은 최대 4천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이키도 최근에 제페토에 입점해서 물건을 내놨기 시작했고요. 포트나이트와도 협업해서 아바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에어조던 운동화를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렌티노, 마크 제이쿱스, 컨버스, 디즈니 등이 제페토,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에 아바타용 우리와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 세계의 물건과 똑같이 생긴 물건인데 가상현실 아이템이다 보니 가격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되는 가격들이죠.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제트세대의 인지도를 높이면서도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 서비스들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메타버스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게임 외에도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콘텐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용어나 개념 같은 부분들은 김상균 교수님이 쓰신 이 책, 메타버스에서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개념적으로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